오주 예수 의지하미 시기의 의미를 이슬 호락같이 받았으니 그 시가 주옵도다 오주 예수 의지하미 시기의 의미를 이슬 주의 믿고 나의 맘에 그의 피의 정신에 예수 예수 믿는 것이 반영질 거 맞도록 예수 예수 이란 예수 믿을 너 주소서 믿을 너 주소서 우주 예수 의지하여 최악과 써버리네 안이 많고 공경제되네 죽게도 구원없네 우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하여 영원없네 영원으로 지나도 함께 주의사람 내게 시기으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아름신로 예수에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예수, 믿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예수, 예수, 믿는 예수, 믿음여 주소서, 믿음여 주소서. 예수, 믿는 구하소서, 믿음여 주소서, 믿음여 주소서, 믿음여 주소서.